들어봅시다. 엔젤 씨가 나트 씨에게 뉴스 내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음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오늘 뉴스에서 날씨 변화로 인해 변화된 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정말 흥미로웠어요. 그래요? 어떤 이야기였는데요? 올봄에 날씨가 따뜻하고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드론의 매출이 작년 대비 여덟 배나 성장했대요. 여덟 배나요?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안 그래도 올봄에 공원에서 드론을 날리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올여름에는 긴 장마로 인해 제습기 판매량이 증가했대요. 그렇군요. 이번 장마는 특히 길어서 제 주변에도 제습기를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장마 기간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도시락 등의 매출이 크게 증가했대요. 그렇군요. 저도 날씨가 안 좋으면 장보러 나가기가 귀찮더라고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 때문에 날씨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도 많아졌대요. 날씨 보험이요? 오늘 뉴스에서 날씨 변화로 인해 변화된 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정말 흥미로웠어요. 그래요? 어떤 이야기였는데요? 올봄에 날씨가 따뜻하고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드론의 매출이 작년 대비 8배나 성장했대요. 8배나요?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안 그래도 올봄에 공원에서 드론을 날리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올 여름에는 긴 장마로 인해 제습기 판매량이 증가했대요. 그렇군요. 이번 장마는 특히 길어서 제 주변에도 제습기를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장마 기간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도시락 등의 매출이 크게 증가했대요. 그렇군요. 저도 날씨가 안 좋으면 장 보러 나가기가 귀찮더라고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 때문에 날씨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도 많아졌대요. 날씨 보험이요? 야외에서 큰 행사를 준비하거나 농작물을 기르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네요. bueno, 또한 날씨 puedenruct números 내려요. 다시 드론을 깔아보면 이거 보험해가 안 좋죠. ню요. 아마 업무해 참고해서 이제 그 spline suρέ다는